확실히 끄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뇌생나임입니다. 추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추리해야겠다! 아이고 추리해야겠다 아이고 추리해야지라면 뭐야? 인포가 걸렸으니 이제 킬 남으셔서 시작하지 나갔어 킵 아씨 3천원짜리들 두 명이나 나갔어 아 네 3천원 식단 낫고 킬 쿨 눌릴게요 자 지도를 보는척하면서 킬 쿨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산소공급실에서 무기고 올라왔다 오케이 전등을 끄고 킬을 해버리게 그리고 내려가 그 다음에 노랑색을 내가 안죽였는데 아싸 노노노 동선 추리하고 해 5천원 정리 나 추리하려고 그 내로만 추리 야 추리한게 잘못이야? 보라 아니면 담턴에 네가 죽는다고? 이 뭐 코암풀고 거의 뭐 다 푸는 그건데 형 트위치 카테고리 어몽으로 바꾸자 아 나 안 바꿔놨어? 어 땡큐 너 갈색아 너 아까 나한테 보라 미생나 미나 어 잘가고 SMITH scratch 아 가자 내생맘 추리 다음판 추리 안하고 미션만 하게 아아 내생맘한테 안해 이런 미션이라니 어 5만원이네 확인 제가 원래 추리 잘 못하거든요 다음판은 미션만 하겠습니다 나 몰라요 CCTV야 복도거든? 내가 의무실 앞으로 왔기 때문에 내 벤트거나 밑으로 간 애가 범인이야 여기 확실히 꺼져있잖아 확실을 봤다고? 왜? 시간 안 끝났지 않아? 뭐야 확실을 봤다고? 핵인 것 같아 방금 의심받으니까 그냥 흰색 부동색 좀 주셔야겠다 확실이 꺼져있는데 확실을 봐줬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어 잠시만 흰색이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아니네 어? 빨간다 잠시만 얘들아 내가 왜 계속 시체를 발견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와 핵있어 이거 빨간인데 핵있어 핵이야 투표핵이야 스킵시키는 핵이야 역시 내 아이디를 보자마자 긴장한거야 뇌샘감 추리당할까봐 좁은거지 형 이거 유튜브각인데 일단 핵있네 이거 방금 빨간색인데 핵만다귀가 히든 미션이었어요? 나 나갔어 나 미션 다했어 죽이지마 빨강 인포야 나갔네? 와 뭐야 와 투표 계속 꺼버리는거 봐 와 이중에 핵이 있다 너니? 왜 따라오니? 왜 따라오는거니? 나 빨간색은 인포 맞았죠 여러분? 한명은 누구였어? 와 나 투표 넘기는거 처음봐 오늘 고림보 유튜브에서 핵쟁이 짧게 나온거 봤었는데 이걸 이렇게 만나네 와 어봉오스 핵이 있구나 감사 잘하네 이 아저씨 하하하하하하하 자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임 버스타 야 백을왕 인포네? 자 갑시다 하수 무괴물 바로 들어갈게요 아아 왜 잠수 왜 불었어? 임포스타 아니 그런데 배틀클라이 하기 힘들겠는데? 뭘 이렇게 빨라 너도 혹시? 혹시 너도? 여기 다있네 여기 다있네 아 일단 전등을 꺼보구요 애들 반응아 봅시다 끌어 안가? 끌어 안가? 전등 끌어 안가? 전등 끌어 안가? 갈색 뭐 본거 없어? 너네 의무실 다 모여있는거 보고 봤었어 내가 너네 다 만났는데 티나게 죽이고 식단 관리가 있냐 오 갈색 더 찍었어요 일단 자 일단 벗어날게요 여기서 다음에 벤트를 타고 와 다있네 아 벤트 플레이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이 상황 네 던전 꺼버리구요 죽이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특구에 이거 잘못하면 져 여섯 명이야 누랑은 어디였는데? 나머지 어디야? 누랑음실이라고? 나도 못봤는데? 나도 못봤는데? 파랑 죽고 나간거랬지 파랑 죽이고 이모 눌린거 아니냐 이거? 기재치우려고? 누랑감 오 일단 살았어요 일단 살았어요 죽여버리고 벤트 죽여버리고 벤트 뭐야 뭐야 또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의무실 쪽이었는데 노랑을 못봤고 파랑이 식당 잠수였다며 그럼 파랑 식당 근처에서 죽었을텐데 이머를 눌렸잖아 생각을 해봐 내가 뻔하게 초록 실루쳐서 그럴 리가 있냐 우선 듣고 얘기하는거지 보라확시야? 그럼 일단 초록 간다 아 의무실 멘트는 나였는데 초록이 지금 꼬여가지고 나까지 잡히나요 이거 19초 자 원자로 터뜨리고요 발생을 대기하려고 13초 제발 제발 수목식 제발 제발 우루와라 얘들아 얼른 와라 얘들아 얼른 와라 내가 기다리고있다 얼른 와라 얼른 와라 이거지 헤헷 헤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봤나? 민트네 나? 민트 아니고? 내가 본건 민트인데? 흐흐흐 아 확심안게임 아 깠다 확실하니 아 아